대한민국 교육부 지정 학교 영어과목 과정 영어회화 초급반 1교시 강의 자 오늘부터는요 교육부가 지정한 영어과목 과정 지침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췌한 것들을 강의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까지 나눠져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교육부가 지정해서 학교에다가 하다란 내용들입니다 하셨죠 자 그거를 이제 강의로 제가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하셨죠 자 오늘은 초급반 강의 1교시입니다 케이트는 런던 출신입니다 자 초급반이라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케이트는 런던 출신입니다 자 케이트는요 여자잖아요 그래서 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왔다? 비동사는 이즈가 왔어요 짝이 이즈잖아요 그죠? 쉬로 자 케이트 이즈 프롬랜든입니다 하셨죠? 런던에서부터 왔다 자 이 프롬은요 어떤 콕 찍은 어떤 장소에서부터 어머머러부터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런던에서부터 이런 뜻이죠 런던은요 고유한 어떤 장소,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대문자 L로 시작한 겁니다 하셨죠? 자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고유명사는요 자 그리고 이름 쓸 때도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케이트도 대문자로 쓴 이유가 고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런던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롬이 뭐뭐로부터 뭐뭐의 어떤 출신 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런던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문장은 한 소년이 공원에서 달렸다 이겁니다 자 어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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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년입니다 아셨죠? 이럴 때 어는요 하나의 이런 뜻이고 특정한 어떤 소년이 아니라 그냥 한 소년입니다 아셨죠? 자 그냥 눈에 보이는 아무나 한 소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소년이 어디에서? 인 더 펄 장소가 나왔죠? 공원 안에서 안에 할 때 인이죠 공원 안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달렸다 이건데 런던요 원래 런의 과거형입니다 런은 달리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과거형이니까 런은 달렸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그 소년이 공원에서 달렸다 똑같은 문장인데 어보이가 아니라 더 보입니다 자 이거 차이를 얘기하라는 거겠죠? 어보이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냥 한 소년입니다 잘 모르는 소년이에요 이 더 보이는요 아는 소년이에요 자 어제 봤던 그 소년일 수도 있고요 아까 봤던 그 소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는 바로 그 소년입니다 뜻이 그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적인 소년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그 소년이 뭐 한다고요? 공원에서 달렸다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문장으로 다음 문장은 자 물은 생명에 매우 중요하다 자 water is very important for life 이겁니다 자 water는요 자 물질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사물이나 동물이나 물질들 같은 것들은요 자 바로 이 그것은 하는 뜻을 가진 it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 짝지가 뭐로 왔다고요? is로 왔다고요 얘가 짝이 is예요 자 그래서 water is가 온 겁니다 very important important 중요한 한 형용사입니다 우리 형용사 많이 외웠죠 자 very는요 부사로도 많이 외웠어요 매우 이런 뜻이에요 부사는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형용사를 수식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무슨 역할이냐면요 이 수식하는 건 강조입니다 강조 자 매우 중요하다 아셨죠? 자 그래서 부사하고 형용사하고 제가 나눠서 따로 외우게 시켰잖아요 이건 다 문장에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역할을 안 해요 하셨죠? 자 이 부사는요 문장의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for life 뭐예요? 이 life는요 for는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을 해석해주시면 되고요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주셔도 돼요 자 for life 뭐 생명을 위해서 생명 그죠? life는 근데 생명이란 뜻 말고도 인생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명산 뜻이 여러가지예요 문장 전체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봐서 적절히 골랐으면 됩니다 문장이 지금 물에 관한 얘기니까 여기서는 화학적인 거니까 생명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life를 생명 그래서 물은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그 가게는 닫혀있다 the store 역시 이거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it으로 받으면 됩니다 it is 그래서 뭐가 왔다고요? B 동사 is가 왔어요 closed 입니다 자 주어 동사 보어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자 보충해주는 말로 뭐가 왔어요? 형용사 closed 닫혀진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 보어 전형적인 이형식 문형입니다 언제가 제가 문장의 어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하셨죠? 자 문장의 어순을 정석으로 그냥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쉽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건 이형식 문형이에요 기본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가게가 어떻다고요? 보충해주는 말 뭐? 닫혀져 있다고요 하셨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요 이 close를 보세요 원래 close는요 이렇게 원형이 여기까지에요 닫다란 뜻입니다 D가 붙으면 과거형이 될 수도 있고 과거 분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과거 분사에요 과거 분사는요 이렇게 문장의 보호로 쓰이게 되면 형용사처럼 쓰이는데 뜻이 뭐가 되냐면 수동의 의미가 됩니다 수동 자 과거 분사는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해 드릴게요 수동의 의미랑 완료의 의미 두 가지로 변합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 여기서는 수동의 의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닫혀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문이 자기가 닫은 게 아니라 닫혀진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아셨죠? 그게 수동의 의미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 책은 매우 재밌다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자 베리가 또 왔잖아요 자 interesting 형용사죠? 자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수식해지는 역할 역할인데 뭘로 수식해준다? 강조 Very interesting 아주 재밌다 이거죠 자 뭐가요? This book 이거 역시 이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왔다? 비동사는? 이수가 왔다 그쵸? 자 그런데 이 This는요 역할이 뭐냐? 지시해줍니다 이것 가까이 있는 걸 지시할 때 This를 씁니다 자 그리고 역할은 뭐냐? 형용사로 책을 수식해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지시 형용사라고 해요 이 책은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아셨죠? 자 저 책은 뭐 될까요? 그러면 저 책은요? 자 저것 하면 이렇게 That이 옵니다 오! 자 죄송해요 자 뭐가 온다? That이 온다 자 저 개가 됩니다 아셨죠? 이럴 때 저 개는요? 멀리 있는 개입니다 가까이 있는 거는 This로 멀리 있는 건 That로 지시해줍니다 저 개는 It's smart smart 똑똑한 하고 형용사죠? 그쵸? 전형적으로 주어, 동사, 보어 자 보충해주는 말 이 개가 어떻다? 상태가 어떻다? 성질이 어떻다를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이걸 이 형식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 개는 똑똑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역시 That도그는 Is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왔구요 아셨죠? 자 그런데요 자 이번에는요 These books입니다 This book이 아니라 These books이에요 자 이 This는요 This의 복수형이에요 이것들의 이런 뜻이에요 이 책들 자 복수형이 왔죠? 북에 S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러한 책들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셨죠? 자 These는 뭐다? 아 This의 복수형이구나 그리고 Books가 왔죠? 그리고 비동사도 뭐가 왔어요? Is가 아니라 Are가 왔어요 그래서 왜? 이 앞이 복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이런 These books는 뭘로 바꿀 수가 있다? 데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복수형이니까 그것들 이 데이는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물건도 받을 수가 있는 주어입니다 아셨죠? Really large 했습니다 Really 부사구요 형용사죠? 큰 이런 뜻입니다 자 부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네 형용사를 수식해준다 뭘로 강조해준다? 정말 크다 이렇게요 이 책들은 정말 큽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Those 자 대세 복수형은 뭐가 다? Those입니다 저러한 책들은 자 이럴 때는 멀리 떨어진 거죠 이러한 책이 아니라 저기 저기 있는 저쪽 책들은 Are really large 정말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large 발음해줄 때 자 L 발음은요 이 L을요 혓바닥을 위 천장에 붙이세요 자 L은요 R은요 천장에 혓바닥을 넘기세요 이렇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large 먼저 천장에 붙였다 혓바닥을 뒤로 가야 되죠 large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셨죠? 자, those books are really large 역시 복수형이라 R가 왔습니다 아셨죠? 이 책들은 정말 큽니다 저 책들은 참 이거 되죠? those, that의 과거형 저 복수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많은 음식을 사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much food가 보이죠? 많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보충해주는 말이 아니라 보충해주는데 수식해주면 보충해줍니다 많은 음식 근데 많은이면 왜 매니를 안 쓰고 much를 썼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food가 셀 수 없는 명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셀 수 없는 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과 틀려요 이거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외우셔야 됩니다 많이 연습을 하시든지요 자, 그러면 돈이 많다 할 때 much money를 하죠 매니머니가 아닙니다 돈이, 돈이 money잖아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요 푸드나 money는요 못 세는 명사로 취급하되기 때문에 많은 음식 해주려면 매니푸드가 아니라 much푸드 하셔야 돼요 자, 많이 있는데 못 세는 거는 much로 셀 수 있는 거는 many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we didn't buy 했어요 사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안 샀어요 낫이 들어갔습니다 낫 아셨죠? 낫이 붙을 때는 두 동사와 같이 붙어요 자, 나중에 자, 이거 의문문 필수 의문문 또 제가 한번 올릴 텐데요 자, 의문문을 만들 때 이 by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두 동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부정문 만들 때 부정이 왔을 때 낫을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두 동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뭐다? 과거형이다 왜? 디드가 왔잖아요 원래 원형은 두인데 이 두의 과거형은 디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음식을 사지 않았었다 가 되는 거죠 과거형이니까요 과거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니까 우리가 역시 뭔가 안 샀는데 애니푸드예요 음식이 많은 음식이 아니라 좀입니다 좀 약간의 이런 뜻입니다 원래 약간 하면 썸이잖아요 근데 애니가 왔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낫이라고 하는 부정문이 왔기 때문에 썸푸드가 아니라 애니푸드예요 우리는 약간의 음식을 사지 않았어요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정문이 왔을 땐 썸이 아니라 뭘 써야 된다 애니를 써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문장은요 Many young people have no money 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또 문법상이 나옵니다 자, people 자,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원래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person이라고 합니다 person 자, 그럼 people은 뭘까요? 이 person의 복수형이에요 자, 여러분 복수형 제가 외우도록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사람이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 people이라 그런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젊은 자, 형용사죠? 형용사의 역할은 뭐다? 문장 안에서 보호의 역할도 하지만 여기서는 뭐다? 이렇게 수식합니다 젊은 사람들 자, 여기 또 형용사 또 왔어요 많은 자, 이 많은은 뭘 수식할까요? young people을 수식합니다 자, 많은 젊은 사람들 이렇게요 아셨죠? 많은 젊은 사람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no money 자, no는요 역시 형용사입니다 뭐? 명사 여기 money를 꾸며줍니다 없는 뜻이에요 아닌 없는 돈이 없어요 아셨죠? 이 문장은 no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정문이 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 이 no 때문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문장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고 가셔야 될 또 문법 사항이 나왔네요 every monkey 모든이란 뜻을 가진 every 입니다 자, 이게 모든이란 뜻을 가졌으니까 monkey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원숭이들이 되겠죠 근데 왜 monkey가 s가 안 왔을까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이 문법 때문에요 규칙을 아셔야 돼요 네, 규칙 모르고 영어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사는 못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규칙이에요 이 every란 뜻은 모든이란 뜻입니다 한국어로 한국어로 그러면 마치 복수가 와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단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단수명사 아셨죠? 반드시요 아셨죠? 모든 원숭이들 그런데 뭐다? 단수형이 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like가 like가 온 게 아니라 likes가 온 겁니다 자, 단수형 명사가 오면 어떻게 된다? 자, 동사가 어떻게 된다? s가 들어간다 이거 제가 강의 한번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자, 이거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셨죠? 중요한 문법 사항이니까요 또 이거 아무도 이건 안 가르쳐준다라고 밑에 댓글이 쓰이는 거 보니까 이걸 자꾸만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영어 구사는 못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모든 원숭이들은 좋아합니다 뭐를요?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바나나들 해서 이렇게 명사에 복수형이 왔네요 자, 이 앞에가 단수이기 때문에 like는 s가 들어가야 된다 동사는 s가 들어가야 된다 아셨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가 온다고요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해준다고요 해석은 복수형처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게 뭐다? 바로 규칙입니다 외우셔야 될 규칙입니다 다음 거요 자, all children 자, 일대 어떻게 됐냐? all은요 모든이 나지죠? 아까 every하고 똑같아요 근데 every와 다릅니다 여기 뭐가 왔어요? 복수가 왔죠 아셨죠? 모든 아이들은 child의 복수형인 children입니다 child의 복수형이에요 r-e-n이 붙어서요 모든 아이들은 얘는 복수 취급을 해줍니다 모든 아이들 복수형 명사가 왔어요 그래서 love의 s가 아니라 그냥 love입니다 all children love baby animals 아기 동물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셨죠? every와 all 두 개 틀립니다 사용하실 때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억하시고요 어느 것이 더 좋아? 이것이야? 저것이야? 자,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냐? 선택을 나타내는 의문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택의 의문사 위치입니다 어느 것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자, 의문사들이 이렇게 wh로 많이 시작하죠 그죠? 위치 외워주세요 어느 것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것이야 해서 선택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야 저거야 해서 접속사 or를 사용했습니다 또는 이라는 뜻이고요 this 이것이야 아니면 이것이야 이것 또는 저것 이것이죠 자, 그래서 전에 한 번 제가 필수 접속사 올린 적이 있죠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밝혀주는 건데 선택을 나타내는 상관관계인 접속사 or를 사용했습니다 자, 의문사도 역시 선택을 나타내는 접속사 의문사 위치를 썼고요 자, do you like? do you like? 자, 이 필수 의문문 제가 한 번 두 의문문을 한 번 만들 건데요 자, 이렇게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는 어떻게 한다? 두 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를 무조건 문장이 제일 앞으로 빼고요 자, 그리고 이 better는요 good의 비교급입니다 good은 무슨 뜻이에요? good은 좋은 이런 뜻이죠 이거의 비교급 바로 better입니다 good, better, best 제가 비교급과 최상급 다 적어서 한 번 올린 적이 있죠 그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한 번 걸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선택의 의문문 which do you like better? this or that? 어떤 것이 더 좋아? 이것이야? 저것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다음 문장은 이것들은 사과야 그리고 저것들은 토마토야 자, 앞에 문장은요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였는데 아, 단어였죠? this 하고 that을 두 개 연결해주는 자, 선택형 접속사 or였어요 이번에는요 and를 연결해주는데 문장입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죠 이렇게 자, 물론 both도 갖추고 있어요 both가 명사로 쓰였네요 these these these의 복수형이죠 이것들 이것들은 are 자, 이것들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are가 왔죠 apples 자, 이것들이 정체가 뭐냐면 apples 사과드립니다 정체를 나타내는데 명사를 씁니다 여기서 지금 명사가 보호를 왔어요 and 상관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둘이 비슷한 걸 라열할 때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비슷한 걸 라열해놨을 때 상관관계를 밝혀주는 접속사 and입니다 아, 예, 접속사 and입니다 those those that의 복수형입니다 자, 이것들은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are가 왔죠 토마토들이야 토마토의 복수형은 es를 써서 나타내죠 토마토의 tomato의 es를 써서 나타납니다 애플은 es만 써서 나타내요 e로 끝났거든요 꼭 끝났고 es만 써서 나타낸다 o로 끝났기 때문에 es를 써서 나타낸다 했었죠 자, 어쨌든 이 문장은요 뭘 배우는 문장이냐면 바로 접속사 and에 대해서 배우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나는 너의 안경이 맘에 들어 내 것은 어때? I like your glasses glass 유리인데 es가 붙으면요 안경은 R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안경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es가 들어가서 안경이 됩니다 글라스가 자, 근데 너의 안경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소유격? 대명사죠 소유 너의 뭐뭐의가 들어가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거겠죠? 너의 안경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꾸며주는 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what about mine? what about about은 뭐뭐에 관하여 what은 무엇이죠? 자, 뭐에 관해서냐 나의 것에 관하여서는 뭐냐 자, 얘는 소유대명사라고 해요 자, 뜻은 뭐냐 나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앞에처럼 풀어서 쓸게요 자, 앞에는 your glasses에요 나의 안경이겠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안경은 뭡니까? 자, 나의 하면 맞습니다 my이고요 안경 하면 glasses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의 안경 되겠죠? 자,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쓴 겁니다 mine 나의 것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나의 것은 my glasses란 의미이다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와 소유대명사를 배우는 거죠 너의 이럴 뜻이고요 이거는 나의 것 이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your 당신의 것 너의 것은 뭘 거야? 이거 제가 다 올렸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yours가 됩니다 너의 것 하면 yours가 돼요 아셨죠? 나의 것은 mine입니다 자, 이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고요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그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기쁘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we are very glad 계속 강조했었죠? 이렇게 glad는 기쁜 한 형용사고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바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직하는 부사 very 같습니다 우리는 매우 기뻐 자, we는 b 동사 a 가 짝지로 오죠 그죠? 자, 뭐에서 기쁘냐면 바로 to hear 해서 기쁩니다 to hear 들어서 기뻐 here는 동사로 듣다 라는 뜻이에요 들어서 기뻐 바로 원인 이유이죠 이유 내가 우리가 기쁜 이유가 뭐예요? to hear 해서죠 누구로부터 from him 그로부터 여기서는 소식을 듣다가 되겠죠 소식을 들여서 기쁘네 이런 뜻입니다 정말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to 부정사라고 해요 언젠간 제가 to 부정사만 해줄 텐데요 자 to 부정사 강의하는 거 인터넷에 많이 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의 to 부정사에 관해서 하시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다 뭐만 합니까? 예 목적으로만 하죠 명사형 to 부정사만 합니다 명사적 to 부정사만 합니다 그게 가장 많이 쓰이긴 하지만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회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죠 제가 언제 to 부정사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자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 동사에다가 to를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뭘 사용하고 싶으냐 이유를 나타내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아셨죠? 요걸 투부정사에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왜 부사적 용법이냐 바로 이 글래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뭡니까? 글래드한 이유가 to hear 해서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거다 내가 듣게 되니 기쁘다 이겁니다 자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거는 명사적 용법 또 형용사적 용법이 또 있어요 투부정사야 그러니까 아직 되게 많죠 얘기가 그죠? 자 요거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다 투부정사는 뭐다? 동사에다가 to를 써가지고 이유를 나타낸 거다 자 부사 목적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이유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언젠가 한번 제가 또 정리해드릴게요 자 다음은요 그는 그녀를 도울 것이다 He will help her 자 이 위를 아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이 위를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위를 상깔 빼고 보면 He helped her 그는 그는 그를 돕는다 그는 돕습니다 그녀를 그래서 전형적인 삼형식 문형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자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문형입니다 그렇다고 아까 이형식 문형이 많이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형식 문형에 대해서 별로 강의하는 선생님들을 못 봤어요 자 요것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요게 많이 쓴다는 거죠 그는 그녀를 도와줍니다 근데 이렇게 돕다라는 뜻에 지금 여기 동사잖아요 이 동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조동사입니다 이 조자가 도울 조자예요 자 이거는 뭐로 도와주냐면 미래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윌은 뭐라고요? 미래라고요 뜻은 뭐뭐 할 것이다요 그래서 그는 그녀를 돕다가 아니라 도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동사 원형에 바로 앞에다 쓴다 아셨죠? 자 그 규칙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정말 맛있다 이겁니다 자 이 데이 말이에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데이는요 사람에도 쓰고요 사물에도 쓰고 동물에도 쓰고 다 씁니다 즉 복수형에는 다 공통적으로 쓰는 주어가 바로 데입니다 자 짝지는 뭐라고요? R입니다 자 R가 이거 지금 A가 줄임말로 오기 때문에 지금 apostrophe 쓰고 RE를 쓴 거예요 줄여서 데이 어랍니다 그것들은 Really delicious 정말 맛있습니다 주어입니다 정말 맛있어 뭐 이형식이에요 보세요 이형식 정말 많죠 그죠? 근데 이형식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형식은 뭐다? 보충해주는 말이 있다 뭐를? 주어를 아셨죠? 자 그럼 보충을 어떻게 해줬냐 Really delicious 맛있다고요 그게 뭐 의미가 뭐라고 그것들이? 맛있다고요 어떻게? 정말 맛있다고요 아시죠? 이거를 부사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정말 맛있어요 이런 뜻이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20개 정도 강의한 거를 1교시 해봤는데요 아직 초급반이 더 남았습니다 자 그거 더 계속 강의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이거 연습하도록 제가 뒤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듣고 따라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Kate는 런던 출신입니다 Kate is from London 한 소년이 공원에서 달렸다 그 소년이 공원에서 달렸다 룰은 생명에 매우 중요하다 그 가게는 닫혀 있다 이 책은 매우 재미있다 저 개는 똑똑하다 이 책들은 정말 크다 저 책들은 정말 크다 우리는 많은 음식을 사지는 않았다 우리는 약간의 음식을 사지 않았다 많은 젊은이들은 돈이 없다 모든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모든 아이들은 아기 동물들을 사랑한다 어떤 것이 더 좋아? 이것이야? 저것이야? 이것들은 사과야 그리고 저것들은 토마토야 나는 너의 안경이 맘에 들어 내 곳은 어때? 우리는 그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기쁘다 그는 그녀를 도울 것이다 그것들은 정말 맛있다 그것들은 정말 맛있다 They are really delicious dear really delicious I love you 감사합니다.